1.1 잡아당겼습니다. 우측으로 빠닥라인 파악! 달려! 달려! 말로만! 궁극어! 김문호의 그랜드실람! 이렇게 하나를 무너뜨립니다. 김문호의 시즌 3호! 김문호의 시즌 3호가 말로 홈런으로 이뤄지는 순간입니다. 점수 5대0! 멀찌감치 달아나는 롯데자이언트! 아, 이 패는 울어요! 이 패는 울어요! 자, 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! 아, 결대로 잡아당겼고요! 완벽한 스윙이 됐어요! 자, 사실 몸쪽으로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정확한 궤적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았네요! 있는 순간! 있는 순간! 뭐 넘어가는 거였지! 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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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